이번 편에서는 1918년에 태어나 10대와 20대를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의 주먹으로 보냈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권국준비위원회, 조선청년전의대, 대한민주청년동맹 등 좌우를 오가며 치열했던 인형 갈등과 대립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1947년 미군정기에 정재룡살인 혐의로 교수형까지 선고받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극적으로 사형집행을 면하며 목숨을 건졌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한청년단 등에서 요직을 역임하며 우익청년단체 인사로 완장질하다가 불법 감금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1918년 태어나 197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총 50번 가까이 형무소를 오갈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협박, 폭행, 살인, 백색테러, 학살 등 이루다 열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나 그저 사회의 악인 깡패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마저 서슴지 않는 테러리스트로 치부하며 미워할 수만은 없는 빌런 김두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 제3대 대선을 2년 앞두었던 1954년 이승만 정권은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자유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섭하여 당시 국회 개헌 가능선인 136명의 서명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국가통치의 기틀인 헌법까지 받고 재선에 이어 3선까지 추진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위는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서 문제 제기되었고 1954년 5월 20일 전쟁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 제3대 총선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서울시 종로울에서 당선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두한은 이승만 정권의 개헌 추진 당시에는 자유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을 예로 들며 개헌에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승만 정권의 각종 압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만 3선을 허용한다는 불합리한 개헌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개헌안의 국회 상정을 위한 서명 때에도 거부하고 개헌안에 대한 국회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끝까지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1954년 11월 27일 제적인원 203명 중 제석인원 202명에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136표에서 1표 부족하여 부결된 개헌안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총 의석수 203석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여기서 0.333은 0.5보다 작기 때문에 반올림 즉 사사오입하면 1이 아닌 0이 되므로 개헌 가능선인 135.333은 136표가 아닌 135표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투표 결과 찬성이 135표였기 때문에 개헌안은 부결이 아니라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1954년 11월 29일 당초 개헌안이 찬성 135표로 부결되었다는 것을 뒤엎는 범복가결 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제적인원 125명 중 123명 동의로 통과시킨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오명 중 하나인 일명 사사오입 개헌을 저지르며 기어코 정권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개헌안 상정을 위한 서명 뿐만 아니라 개헌안 국회 투표에 이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날치기로 처리한 범복가결 동의안 마저 반대표를 행사한 김두한은 해당 행위자로 몰리며 끝내 자유당에서 다시 한번 제명당했고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 야당의 경우 책임자를 자임하며 1956년 7월 27일 이승만 정권의 지방선거 입후보 방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가두시위 일명 727대모와 연이어 발생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대모를 비롯해 당시 야당의 각종 시위나 행사에서 호의 무사 역할을 도맡으며 이승만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시천규 강당에서 발생했던 자유당 창당 동지회 방해 사건과 국회 휴게실에 난입하여 벌어졌던 국회난입 협박 사건을 비롯하여 1957년 5월 서울 한복판에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발생했던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등 자유당이 개를 자처한 정치강패 이정재와도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김두한은 한때 자신의 부하이기도 했던 정치강패 이정재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도 정권의 인자 이기붕 장택상 등을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해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는 등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안이나 정치적 구도를 생각하지 않고 각종 협박이나 가진 압박 속에서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김두한의 행보는 4.19 혁명 이후 1960년 8월 창시개명 등 친일 경력을 문제삼는 삐라를 국회의사당 안에 유포하며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했던 장면에 대한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등 6.15 개헌과 제5대 총선 등을 통해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서도 1962년 3월 1일 자신의 부친으로 알려진 김좌진 장군에게 권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는 등 자신에게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박정희 정권에서도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사 정권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등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의원직을 내던졌던 민중당 국회의원 서민호의 지역구인 서울시 용산구 보궐선거에 한국독립당 소속으로 당선하며 국회에 재입성한 김두한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룬 지 불과 2개월 만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기획한 한국독립당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국회 석방결의안 통과로 석방되기까지 수십일간 모진 고문 마저 겪었으나 이로부터 불과 8개월 이후인 1966년 9월 22일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국비료의 불법적인 밀수와 이에 대해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거나 눈감아주기 바빴던 박정희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대정무질이 응답차 국회에 출석한 박정희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하여 통쾌한 한방을 선사했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도 총선 당시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가진 압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 개헌 당시 여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이었으나 초법적인 개헌에 끝까지 반대했던 역사적 사실과 제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기획한 한국독립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죄로 구속되어 가진 고문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오물을 국회에 반입하여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박정희 정권의 강요들을 향해 일으킨 국회 오물투척 사건 등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초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과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5678 9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에 맞서 자신의 안의와 미래를 위해 더 편한 정치적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계산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행했던 그의 행동들을 협박 폭행 살인 백색 테러 학살 등 이루다 열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권력과 사회적 지휘 등을 보존하기 위한 관행 악습 등으로 불리는 각종 패습들의 대물림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